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바로 부동산 시장 변화 예상하는 시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5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실질적인 부동산 공약들이 지금 현재의 정권과는 정반대의 그런 뉘앙스에 그런 책정되어 있는 정책들이 대수 대다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매도 물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또한 금액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이런 예상들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매도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조정과 가격의 하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매도 물량들이 증가를 하는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1주택자 보유세 작년 공시가격 산정 부과하겠다라는 이번 정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보유세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이 납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빨리 처분을 하신다면 작년 공시가격으로 산정돼서 조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5월 11일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에 중과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한시적 유예 1년 동안 유예를 시키겠다. 그리고 1년 뒤에도 점차적으로 그런 중과되어 있는 부분들을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주택자 지금 현재 보유하기도 어려웠었고 그리고 또 팔려고 했었더니 양도소득세의 중과분이 최대 75%까지 부과가 되면서 팔지 못하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상황을 통해서 매도 물량이 증가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과연 정말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리고 전국적인 물량들이 증가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한적인 물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보유세 작년 공시가격 기준 산정 기준일이 납세 기준일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달부터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 굉장히 촉박하다는 점도 매도 물량 증가에 걸림토리될 수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매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거주하던 물건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났었던 임대 물건들, 임대 부동산들을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임차인 끼고 새 안고 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들은 극히 제한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임차 기간이 끝나는 기간에 맞춰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실질적으로 폭발적인 그런 물건들의 그런 공급이 증대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공급들의 증가가 차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집값 상승의 움직임들이 또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세금이 지금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시키고 보유세가 조금 부담이 덜하게 된다면 보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라도 좋은 지역의 물건들은 집값 상승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매도하는 수요가 그렇게 또 많이 최대치로 증가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죠.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매도 물량 어떤 물건들이 풀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물건들은 이런 보유 의무 기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매도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어떤 물건들이 나올 수 있느냐.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 매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주택 물건들 중에서 어떤 물건? 바로 60제곱 이상 되어 있는 아파트 매물들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형주택 60제곱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충분히 지금으로서는 더 보유해도 된다라는 판단 가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소형주택들의 희소성 그리고 소형주택 아파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금 계속 유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들이 60제곱 미만의 주택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평수, 국민 보급주택 이상의 아파트의 매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똘똘한 한 채 전략 충분히 세울 수밖에 없겠죠. 다주택자는 여러 개의 주택 중에서 좋은 주택들은 일단 보유를 하게 될 것이고요. 조금 내가 그래도 손이 좀 덜 가거나 조금 서울 중심가에서 멀어져 있는 이런 비인기 지역의 그런 주택들 먼저 처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전략과 그리고 인기 있는 지역들의 수요가 어떻게 보면 강건하게 맞춰질 수 있는 양극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위주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가능한 매물들이 실질적으로 매수세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매도 물량은 극히 제한적으로 좀 큰 평수에 좀 손이 덜 갔었던 비인기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값 상승의 움직임도 매도하는 데 고민거리가 또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건축 시장의 규제 완화로 인한 기대감으로 이런 노후 대응이 있는 주택들은 앞으로 더 올릴 것이다라는 호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매도 우위 시장의 형성에 가장 큰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들이 계속 시행이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용적률 상향 정책들과 도심권의 용도 지역 변경안들 실질적으로 2030 서울 도시플랜들 도시기본계획안이 나올 때도 도심 지역의 그런 정비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질 때 용적률의 상향들 공간구조의 재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들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집값 상승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이 다시 한번 부활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60제곱 이하 이제 주택들의 임대 사업자 등록 가능하고요. 빌라 주택은 주택수에 간주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집값 상승과 하락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매수가 증가할 것이냐 매도가 증가할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매도가 증가한다면 실질적인 주택의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매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인데 유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매도 물량은 소형 평수가 아닌 중대형 평수들이 매도 물량들 또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닌 비인기 지역의 물건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인기 지역들과 그리고 소형 평수는 매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상승과 하락 지역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유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실거주 주택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LTV 80%까지 무주택자는 대출을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DSR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현재 40%인데 같이 증대한다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실거주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었을 때 꼭 무주택자는 주택을 매수하기를 저는 권유를 좀 드리고 싶고요. 비인기 지역의 매도 물량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말씀드린 대로 아픈 손가락 분명히 매도할 수 있는 물건들 쌓이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조정과 이런 가격의 하락들 충분히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들 잘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가 있다라면 개발 호재가 있다라면 그 이슈에 따라서 집값에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적인 선택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평균치로 따져본다면 상향이 되겠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더 크게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또 조정을 받거나 떨어질 수 있는 지역 또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든가 실질적인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지금은 묻어두고 투자할 수 있는 주택수에 간주되지 않는 주택들 위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극화 시장이 이제는 점점 더욱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극화 시장에 대비해서 가장 수요가 어느 쪽이 많은 것인지 어느 공급이 필요한지를 잘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